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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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은 그럼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를 했었지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시고 존귀하시고 또 보배로운 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배교의 위기 앞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꼭 붙어 있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현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1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떠내려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안면도 앞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정신없이 놀다가 썰물에 흘러 떠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망망대회였어요. 그때 여름철 아이들의 익사사고가 이와 같은 때 벌어지는 거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떠내려가고 싶어서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사이엔가 제가 썰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져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일저일 겪다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더욱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들은 것이 무엇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을 불순종을 해도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보금을 소홀히 하면 징벌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는데 우리가 들은 것, 유념해야 할 것은 보금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3절을 보면 이 보금을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왜 큰 구원일까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뛰어나다 여겼던 천사보다도 그리고 그토록 우러러보고 존경했던 모세보다도 그리고 생명처럼 여겼던 그 율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니 큰 구원이 맞죠. 여러분, 이 지금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큰 구원인 보금을 들을 교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보금은 말로도 전해졌고 성령의 은사로도 확인되어졌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적과 또 표적으로도 확증이 되었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바뀌도록 말씀을 듣고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보아도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내가 주의 말씀에 유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너무도 좋은 때라는 거 아십니까?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었지요. 지난 2년의 그 기간을 돌아보니까, 지나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쉽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아무리 구태어 힘써 말씀을 찾지 않아도 너무 쉽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본 말씀, 우리 안에 쌓여져가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곳에서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이 교회와 또 설교자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깨달음이래요. 깨달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런데 딱 깨달음까지만 원하고 삶으로는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제로 토론을 하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선교지나 사역지로 데리고 나가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참 남감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찔렸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기는 너무도 많이 들었는데 그 목록은 점점 쌓여가는데 깨닫기도 잘 깨달아서 메모도 정말 많이 해놨는데 내가 들은,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제가 유념하지 않은 말씀만 모아도 좋게 성경 한 권은 나오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알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부족함이 없이 하는데 왜 작은 죄의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고 왜 염려와 근심은 우리 삶에 떠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진정 안다고 생각하는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아니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말씀과 또 더 많은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여서 말씀이신 주님께 뿌리 내린 삶이 되게 하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8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중반부부터 하반부를 볼 때 참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7절 말씀인데 분명 히브리서 1장에선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다. 크고 높으신 분이라 말씀을 했죠. 그런데 7절 전반절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었죠? 예수님 있다가 들키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재산을 다 뺏기기도 하고 로마로부터 모진 핍박도 받고 같은 유대 동족들에게 엄청난 멸시를 받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였죠. 그런데 이와 같은데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뛰어나시고 존경하신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여긴 방에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다면 얼른 로마가 무릎을 꿇고 또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이 당장 사라지는 것이 맞을 텐데 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과 위기는 그대로인가 심각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히브리서 기자가 내린 처방이 무엇인가 구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교의 관을 쓰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아니, 목사님 또 그 얘기입니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얘기 맞습니다. 지겹도록 반복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왜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내가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 혹시 내 자녀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장과 일터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조여오고 답답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땠죠? 그들은 바로 죽음이 코앞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 당장 죽는 것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있던 성도들을 향한 유일한 처방이 예수를 바라보아라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단순하고 진부한 해답 같지만 정말로 이 길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한숨뿐이고 답답한 뿐이지만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하신 일이 무엇인가? 10절 하반절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이 너무 싫고 고난이 당장 좀 지나가면 좋겠고 사라지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 고난을 없애기는 커녕 신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멸하셨다는 겁니다. 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의 권세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정죄를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어둡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한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꼭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마귀와 죽음의 권세 깨뜨리신 그 강하고 크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개월째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탈레반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이 장악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기도할 때 애통함이 부어지기도 하고 하루는 새벽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탈레반의 탄압과 또 피파 가운데 있는 아프간에 있는 성도였다면 과연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막 아찔하기도 하고 가슴이 막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벼락과 같이 주님이 제안해 주신 책망이 하나 느껴졌는데 너무도 선명하게 주신 마음이 형주야, 네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드는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그렇게 아프간의 성도들을 또 열방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북한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의 성도들을 그 크시고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신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동일하게 너무도 작고 초라한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너는 언제라도 나를 놓을 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들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시험 하나에도 쉽게 실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하기 힘들고 칠바람 같은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휘청거리는 나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마귀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결박하신 주께서 그 크시고 놀라운 능력의 팔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겪는 모든 문제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죽게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팔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세상의 풍파나 시험과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유념치 않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말씀이신 주님과 늘 친밀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새벽에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센 풍파와 우리의 하나님 심령을 자꾸 파고드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쉼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에 흘러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우리의 신앙이 안에 사라지는 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이 유념치 않기 때문에 흘러떠내려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과 늘 친밀함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되신 주의 말씀, 하나님 생명되신 주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께만 꼭 붙어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라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신 주님께만 뿌리를 내려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터가 안알받기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삶으로 부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로 순종한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말씀해 하나님 거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원을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여러 시험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네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시험과 하나님 상황을 원망하는 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죽게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우리 삶을 진히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옵소서. 주가 진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주님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그 크신 팔로 그 능력의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제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 집값이 말기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시는 주님의 크신 팔을 붙들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염려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붙들시는 오 하나님 주님의 크신 팔을 붙들며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 인생의 소망이 끊기고 살 소망이 끊겨서 낙담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러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심령에 하나님 방황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영유하고 낙심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새벽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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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시기